설레면서도 걱정도 된다 나 잘 할 수 있을까? 어? 어디 갔지? 내가 분명히 가지고 들어왔는데 네 거냐? 내 꺼! 훔쳤구나 바보 여기 떨어져 있었어 누가 그땐 애들이 입는 팬티를 훔치냐? 가, 가, 가끔 입는 거야 평소에는 엄청 레이스 달린 것만 입는다고 전혀 섹시하지 못한 몸인데? 에이컵도 남겼다 초등학생들도 남겼다 고등학교 이후에 성장이 멈춘 거냐? 뭐, 뭐라고? 야 그래도 그러고 있는 걸 보고 아무 생각 안 나면 문제가 큰 거 아니야? 나 괴롭히는 게 그렇게 재밌어? 한 집에 같이 있는 게 싫으면 싫다고 말하면 되지 심술 굳게 사람 놀리고 그래 심술 굳다? 그래 왜 그러지? 널 보고 있으면 자꾸 골려주고 싶어지거든 응 하지만 문제는 너한테 있는 거 아니야? 그딴 거나 흘리고 다니고 아, 그 저 두 사람 사이가 좋은 것도 좋지만 결혼 전이니까 좀 더 조심해 주는 게 은조도 있으니까 말이야 그 생각에는 잘 모르고 간절한 시간을 registrar 혹은 불편한 사이가 없다고 그때들